각자 시간을 보내세요 훑어주세요 누가 꽂히게 짠 우와 이상한 자연이 너!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와 너무 좋다 세인 시크릿 미션 카드 미션 카드예요? 자 이번 미션 카드는 뭘지? 달콤한 디저트처럼 우정을 다 달달하게 해줄 변호인 게임 멤버들이 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셀프 변호를 하세요 음 자 그러면 내가 먼저 깔끔하게 뒤끝 없이 얘기 들어볼게 나한테 섭섭한 거 있었으면 다 얘기해봐 저 있어요 진짜? 아니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? 나도 렌즈 먹힐지 안 물어봐요 하하하하 솔직히 좀 섭섭해 저희 음악방송 하거나 하면 항상 되게 렌즈를 꼈다 뺐다 하면서 뭐가 나 뭐가 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즘에 좀 그게 없는 거 같아서 왜 혼자 잘 끼세요? 아 이게 아무래도 인간인지라 익숙해지고 늘고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더 섭섭한 건 뭐냐면 네? 냅다 모르겠을 때 그냥 짝짝이로 끼고 올라가던데 하하하하 모르겠을 땐 냅다 짝짝이로 끼고 올라가던데 하하하하 브레이 낄까 브라운 낄까 모르겠을 때 그냥 둘 다 끼고 올라가던데 진짜 나 봤어 가끔 그런 적이 한 두 번 정도 있긴 한데 네 이건 제가 쿨하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티나 둘한테는 더 제 렌즈에 대한 결정을 넘기도록 할게요 저희는 늘 결정 뭐든지 잘 해줄 수 있어요 알겠어요 좋아요 저는요 네 그러니까 횟집에서 원래 회를 먹는데 네 제가 원래 고추 알러지가 있거든요 아 그러셔서 근데 그걸 모르고 고추를 넣었어요 난 이 정도로 갈래 아 근데 나 고추를 못 먹어 우선 그 친구가 회를 먹을 때 조합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아이사한테 내 우정과 사랑을 담아서 정말 맛있는 쌈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먼저였다라는 점과 고추 친구한테 씨가 있다는 걸 제가 아차 하고 깜빡한 거잖아요 아차 하고 그때까지 나왔어야 했는데 제가 다시는 제가 다시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땅땅땅땅땅땅 그럼 이제 저한테 서운한 점 한 번씩 말씀 드려 보시죠 무섭다 헉 우리 윤희 F라고 하기엔 너무 공감 못했지 않나? 당신이 너무 단호해 아 맞아요 제가 좀 단호박 같은 면이 없지 않아 단호해 내가 그 단호함 배우고 있거든 아 배우고 있구나 그 약간 일상 속에 스며들어서 난 가끔 친구들이 나한테 너 왜 이렇게 단호해졌어? 진짜요? 어 그래서 난 그때 어라? 근데 이게 약간 되게 윤희의 영향이 큰 거 같은 거예요 어 저 이거에 대해 변론을 해보자면 딱히 변호할 게 없네요 네 피고 심자윤 유죄 선고합니다 땡땡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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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격이 약간 될 대로 되라지 라는 성격이 좀 강해서 이제 가끔 언니가 아 나 뭐 뭐 이래 이래 이래서 이래 했어 하면은 괜찮아요 어떻게 해도 되겠죠 약간 이런 어떤 마인드가 있어서 언니 입장에서 선언했을 수도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저도 단호하니까 좀 좋더라고요 좀 삶이 편이시죠 네 음 유니씨가 저한테 해도 해도 연락을 너무 안 한다고 연락을 너무 안 한다 나 이거 인정해 먼저 인정해 연락한 적이 지금 갑자기 궁금해 생각을 해봤는데 없어 거의 없어 그냥 없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는 이거는 피고 심자연 유죄 선고합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제 친구들하고도 자주 연락을 안 해요 응 그래서 이제 멤버들하고도 가끔 필요할 때나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필요할 때는 찾는다 아니 필요할 이제 뭔가 해야 할 말이 있을 때만 하는데 보통 신언니랑 얘기할 때는 그냥 있을 때 얘기를 다 하고 하는 편인데 그렇지 아 걸어온 점 이거는 좀 더 발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좀 더 자주 들어가서 언니 뭐해요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거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죄가 많네요 나 먼저 할게요 네 네 네 백미진진 아니 어떻게 그 쉬운 저 생일을 까먹을 수 있어 우와 이건 진짜 아까 도대체 아니 0802 얼마나 줘 0802 진짜 시윤이의 생일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8월 1일 8월 1일 8월 1일 저의 저의 죄송해요 아이사 유죄 송구하면 될까요? 죄송합니다 8월 1일 저 제가 아마 무덤에 갈 때까지 있지 않을 거예요 있지 않을 거예요 묘비에 새길 거예요 8월 1일은 박시윤 생일이다 아 당연하죠 제 생일 며칠이죠? 03? 네 너무 쉬워 나에게 너무 쉽다 알겠습니다 나 서운 거 없는데 아 있네 뭐야 아니 며칠 전에 저한테 물어볼 거 있다고 온다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안 왔어요 연락한다 그랬는데 맥락이 비슷한데 지금? 응 제가요? 아니 저한테 물어볼 거 있다고 그때 게임 너한테 찾아가도 돼? 연락해도 돼? 네네 언제든지 안 왔어 나 계속 기다렸잖아 나 씻고 있는 동안 제 언니가 제 언니가 엄마 어떡하지? 빨리 씻어 빨리 씻어 하고 머리 말리고 기다리고 나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안 돼 이건 심했다 근데 잘못했네 이건 심했다 내가 그때 연습을 좀 오래 했어 아 잠시만 나 그럼 하나 더 얘기할래 응 난 내 카톡 왜 요즘 잘 안 봐 나 카톡 안 봐? 아 그게 왜냐면 결국 게임 물어봐도 답이 12시가 뒤에 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못 하겠다 아 그랬구나 심지어 또 유죄 우리 잠깐만 서로 악수 일단 잡아보세요 서로 악수 잡아보실 거라 연락을 잘하자 연락을 잘하자 연락을 잘 보고 연락을 잘하자 잘하면 스테이 씨는 서울날 일이 없다 없다 우리 책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 정도? 되게 화목하잖아요 맞아요 어머나 어머나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나만의 시간도 필요한 법 홀로 흰여울 문화 마을을 구경하며 나만의 취향이 담긴 브이로그를 만들어 오세요 갑자기 이제 연락을 잘하자 연락을 잘하자 연락을 잘하자 각자 시간을 보내세요 흩어주세요 네 짜잔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이시윤이의 브이로그 쥐예요 제가 오늘 혼자 브이로그를 찍게 되어서 굉장히 떨리는데요 일단 여기에 엄청난 뷰가 있어요 담아보자면 아 잠깐만요 끊을게요 노을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노을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아 너무 예뻐요 개인적으로 바다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그냥 보다 아닌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이거 뭐야 포토존 안녕하세요 뭐 뭐 민망해라 민망하니 어머 포토존 넓이에 세워놓고 귀여운 자연이 멋있는 자연이 섹시한 자연이 우 이상한 자연이 우 좋아 내 컷 찍었다 여러분 다시 다시 여러분 이렇게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커피 한잔 하시는 건 어떠세요? 흥열 문화 마을로 놀러 오세요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한 번 이렇게 편집해 놀러 오세요 멈췄다가 놀러 오시라니까요 멈췄다가 이렇게 갔다가 멈췄다 늦어보여 놀러 오세요 멈췄다 신념 문화 마을로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멈췄다 놀러 오시라 놀러오세요 멈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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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왔는데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노을이 너무 잘 나왔어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좋은 추억 쌓고 갑니다 어떻게 찍고 있을까? 여러분 이제 따뜻한 햇살이 눈 감았어요 바람이 조금 더 쎄지고 있고요 제가 떠나볼까요? 가볼까요? 가볼까요?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감사합니다 우산 사세요? 여행 오셨어요? 여기서 걸어오셨어요? 네 원행 아 아 대박 감사합니다 예쁘게 구경하고 가세요 무지개 계단 우와 무지개 계단도 있어요? 무지개 계단? 이거 분명 다른 친구들이 한 번씩 언급하고 갔을 것 같은데 무지개 계단 짠 너무 예쁘다 여러분 진짜 잘 나오고 있나요? 이게 뭔가 되게 부끄러운 브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너무 좋다 되게 뭔가 다양한 게 많아요 부산 사람인데 여기를 못 와봤다는 게 조금 되게 아쉽네요 부산 사람인데 여기를 못 와봤다는 게 조금 되게 아쉽네요 이제 알았다는 게 되게 아쉽고 우리 스윗이 우리 스윗이 채영아 뭐 이사야 부산 가면 어디 가야 돼? 이럴 때 이제 흰 흰여울 문화마을 꼭 가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곳을 나만 알 수 없어 지금 여기가 사진 찍기 굉장히 최적의 공간이거든요 내가 몇 시간일까요? 감독님 예쁘게 나오나요? 이렇게 하면 잘 나오나요? 짠 짠 여러분들도 진짜 꼭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윗들도 꼭 꼭 꼭 꼭 꼭 꼭 와봐요 최고 통 여기서 이사 브이로그는 끝이니겠습니다 안녕 자 지금부터 시은이의 부산 브이로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오 저거 봐요 이제 노을이 끝나가고 진짜 날이 저물어가고 있는데 저 핑크빛 하늘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여러분 여러분 이 부산 브이로그 그리고 특히나 흰여울마을의 이 특색 은 무엇이냐 바로 바다입니다 이걸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진짜 최고라는 거지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너무너무 예뻐요 자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무지개 계단 짠 무지개 계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예뻐요 이 무지개 계단을 제가 한번 내려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한테 이 자연 이 힐링을 더 선물하기 위해서 다 볼게요 다다다 와아아아아아 지금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보여드릴까요? 짠! 아주 가까워지고 있죠? 바닷소리 잘 들려요? 진짜 계단이 많다 짠! 바다! 바다 클럽까지 왔어요 여러분 어때요? 와아 너무 예뻐 그림이다 그림 안녕! 강아지 안녕! 안녕! 오! 오! 안녕! 어머! 나 강아지 키우는 거 어떻게 알고 나한테 강아지 냄새하나? 잘 가! 대박! 너무 귀여워! 아니 여기 그냥 앉지 않고 지나갈 수 없다는 거지 여러분 대박이다 이거 진짜 지금 사진 찍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잠깐만 여기 있어 사진 좀 찍을게 우와!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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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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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열심히 잘 건졌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또 하나 담아드릴까요? 여기 보세요 이거 여러분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DAMN 이게 바로 바다! supervisors ASR 잠깐 들어보실게요 잠깐 조용히 할게요 와 여러분 너무 좋아요 안녕 이 자연에게 이 기회를 삼아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네 오늘도 역시 이 뜨거운 인기입니다 눈길이 닿는 모든 순간이 포토존이 되는 힘열 문화마을 이 뜨거운 순간들을 많이 많이 담아 가세요 담고 있어요 담고 있어요 fortunately thank you 어머